대전시가 지난해 재해발생에 대비한 예비비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, 한 푼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, 대전시는 지난해 추가 경정예산으로 재난예비비 136억여 원을 책정해놓고도 이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. 용 의원은 여러 지자체가 재난예비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뒤 남은 돈을 여유자금으로 비축하려는 의심이 든다며, 재난예비비 편성과 집행과정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